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들 엘리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아침부터 배가 진짜 터져버릴 것 같네 어떡하지 우선 맛있는 건 먹었고 아 오늘 뭐하지? 뭐할까? 좀 찾아볼까? 뭐할 거? 오! 오! 맞네! 맞네! 이거 이거 이거! 주웠어! 친구들 있잖아요 엘리가 캠핑을 딱 시작할 때 꼭 해야겠다라고 적은 것 중에 하나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빔 프로젝트 만들기! 우리 친구들 빔 프로젝트가 뭔지 알아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빔 프로젝트는 영화관처럼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거를 엘리가 지금 이 손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친구들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면 신발 상자 그리고 돋보기! 짠! 돋보기! 그 다음에 가위 칼! 그리고 컵홀더! 자 이걸로 그럼 지금부터 엘리가 캠핑장을 영화관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돋보기부터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내가 살다 살다 이 돋보기를 다 해체해보다니 우와 이렇게 돼 있구나 돋보기 해체하기 이렇게 쉬워요 자 엘리는 이 돋보기 유리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거 나머지는 잘 치워주고 유리 크기만큼 동그라미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우와 좋아 짜잔! 친구들 이렇게 엘리가 동그라미를 그려줬어요 잘 보이죠? 이제부터 칼을 이용해서 오려줄건데 친구들 칼을 사용할 때는 알죠 손조심 손조심 이 부분은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영 끝 엘리 노래 끝 좋아 좋아 친구들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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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 여기 이제 구멍 틀렸어 구멍 틀렸어 이제 여기에다가 친구들 내놔 빜빱뿅뿅 동폭기 유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오케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친구들 이거 봐요 딱 맞죠? 딱 맞죠? 완전 좋은데?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실은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너무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엘리는 여기 가해를 글루건으로 붙여서 고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친구들 엘리 너무너무 기대돼요 원래 엘리가 평소에도 빔 프로젝트를 하나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서 진짜 괜찮으면 엘리는 집에서도 이거 사용할 거야 왜냐? 좋으니까 잘 되니까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여기 텐트 영화관으로 만들고 싶다 아 그러면 이거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 이거 할까요? 있잖아요 여기 상자 안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계를 만들어 볼 건데 그거는 우리 친구들 그 카페에서 컵홀더 있죠? 이걸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 엘리가 그린 걸 보여줄게요 이게 검은색이라서 잘 보이... 아 안 보인다 아 우리 친구들 잘 안 보이네 이거는 그러면 친구들 엘리가 이 상태로 놓고 스탑 이렇게 점수하는 이거 촬영 친구가 그거 줄 거예요 엘리는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빨리 잘라서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꾸들 딱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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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친구들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스마트폰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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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와 와 오늘 왠지 느낌 좋습니다. 친구들 엘리 오늘 이 텐트를 영화관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친구들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편안하게 보고 싶을 때 이 컵 폴더로 이렇게 만드세요. 완전 편하네. 굿! 이렇게 컵 폴더로 만드는 이 시간에! 어 됐다 이거 됐습니다. 친구들 글루건으로 그렇지 친구들 글루건도 칼처럼 똑같이 손 조심해야 돼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엘리야 시간 없어. 빨리 붙여. 그렇지. 그렇지. 이제 된 것 같아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이제 끝났어요. 빔 프로젝트 만들기 끝! 빔 프로젝트 만들기 끝! 끝! 진짜 끝! 이러면 돼요. 우선 친구들 엘리가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텐트인데 하얀색이잖아요. 이쪽 벽에다가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어 나 왜 이렇게 떨려? 진짜 이거 될까? 아 나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앞에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허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것도 엄청 이거. 이거 또 엄청 신기한데? 어어? 잠깐만요 친구들, 여기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잠깐만 이게 혹시 렌즈가 반대로 끼워야 되나? 잠깐만요 친구들 아닌가? 아니면 불을 먼저 한번 꺼볼까요? 지금 여기가 너무 밝아서 솔직히 너무 밝아서 이게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친구들, 엘리가 여기 텐트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불을 껐는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엘리가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이 틈새에 빛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틈새를 다 빛이 안 들어오게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우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양 옆에도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올 수 없게 다 막았어요 이번엔 되겠죠? 자, 불을 끄고 자, 불을 끄고 엘리, 엘트가 왔어 엘트가 왔어 아니, 엘리 놀릴 때가 뭐라니까 엘트가 왔어 아니, 이거 완전 꺼보자 이거 완전 꺼보자 자, 이거 엘리 잠깐 끄고 올게요 자, 하나, 둘, 셋 친구들, 여기봐요 이 벽, 벽 봐요 벽 봐요, 벽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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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죠 잠깐만 지금 뭐야, 친구들 보여요? 이.. 친구들 이게 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 엘리 영화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 그래도 엘리의 텐트 영화관 완성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괜찮네 아니 친구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화면 크게 보여 노트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나름 괜찮아 그러면 친구들 안되겠어요 어쨌든 엘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캠핑장 영화관을 만들었잖아요 영화관 하면 뭐죠? 팝콘! 팝콘! 내가 팝콘을 제대로 튀겨서 진짜 영화관처럼 먹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팝콘은 내가 성공한다 꼭!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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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